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을 셰프로 만들어드리는 동해TV의 동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역시 중국 난중에 계신 사장님께서 낙지무치 질문을 했어요 낙지를 묻히는데 낙지를 살아있는 것을 묻힐까요? 대체에서 묻힐까요? 낙지를 살아있는 것을 묻힘은 낙지무침 아니고 낙지를 맛있게 데쳐서 묻혀주면 낙지무침입니다 일명 골뱅이 무침하고 비슷한데 오늘 이 맛있는 무침 레시피로 낙지무침, 골뱅이 무침 또한 족발 무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침 레시피를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역시 무침의 기본적인 고추장 그냥 통되는 거 고추장 쓰면 되고요 역시 신맛 때문에 빙초상 들어갑니다 환만식초 들어가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환만식초가 뭐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환만식초 그냥 롯데에서 나오는 식초 이름입니다 대한민국 한식당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쓰냐? 맛있으니까 가격도 적당하면서 굉장히 굉장히 맛있으니까 환만식초 쓰고 있고요 사이다 들어가고요 MSG 들어가고요 레몬주스 들어가고요 레몬주스보다 이렇게 생레몬을 집을 짜서 넣으면 훨씬 맛있다는 거 생레몬집을 이렇게 짜놨습니다 여기 한계 분량 한 60g 정도 되네요 만약에 생레몬이 없을 경우 이렇게 유통된 레몬주스를 넣는다는 거 설탕 들어가고요 물렛 들어갑니다 간장 들어가고요 소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청양고추 들어가고요 통깨 들어가네요 단마늘 참기름 일반 굵은 고춧가루 간생강 다시 다 들어갑니다 무침 종류는 단맛과 신맛 간이 맞아떨어야지 맛있는 다데기가 나옵니다 만들어 볼게요 사장님께서는 제가 제공한 레시피 두 배로 만드세요 두 배로 만들어도 양이 한 10kg 정도 나오니까 오랫동안 보관해서 쓰고요 이 무침 레시피는 냉장 보관하면 한 3개월 정도까지 보관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오랫동안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한 3개월 쓸 용량을 만들어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사장님께 제공한 레시피 반만 만들게요 고추장 빙초산 환만식초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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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을 넣고 믹스를 갈게 나와있네요 사과 배 파인애플 양파 과일만 가면 잘 안갈리니까 사이다를 딱 구워서 갈았어요 사이다 150에 사과 배 양파 배 파인애플 100 갈았습니다 배도 100 갈았어요 갈은거에요 역시 고춧가루가 들어간 양념은 과일이 들어가면 맛있죠 갈은거 넣을게요 MSG 1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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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100g 100g 통깨 25g 간 마늘 10g 75g 75g 자 여러분 빨간 고춧가루가 들어간 다데기는 고춧가루도 두가지 간장도 두가지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음식이 맛있어요 고춧가루가 두가지가 들어갑니다 청양구유근과 일반 불구근과 쭈욱 지역에 따라서 맵게 먹고싶다 그러면 청양구조각을 더 넣어주고요 이것은 지역이나 상권에 따라서 좀 덜 맵게 드신다 일반을 더 넣어주면 됩니다 20% 들어가네요 자 매실액기스를 쓸 때 쓸 때 고용물에 깔아놨어요 한번 확 흔들어서 자 여러분 매실액기스를 쓸 때 보통 시골에서 매실액 장맛이 많이 담잖아요 그러면 나는 매실장맛을 내가 담았으니까 그걸 써야지 하고 그걸 써요 더 맛없어요 왜? 이 유통된 매실액기스는 과학에 의해서 다 쉽게 분석되어 있거든요 맛있는 배합불이 단맛 여러가지 배합불이 잘되어 있으니까 이걸 쓰는게 훨씬 맛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다 들어가겠습니다 15g 자 아까 재료 설명할 때 몽고진간장하고 소금이 있었는데 그건 안들어가네요 이 레시피 보니까 아까 전단계에서 뺀다는 얘기에요 안 뺐나봐요 자 섞어 볼게요 자 레시피 반을 만들어도 이 양이 상당히 많죠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 레시피의 두 배 정도 만들어 씁시오 보통 우리 안주문학연구소에서는 이 레시피들로 만들어서 많이 먹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무침 가지고 많은 요리를 한다는 거 살아있는 낙지무침 골뱅이무침 족발무침 족발하고 야채하고 양상 조각 묻혀서 쓰면 되죠 자 이런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는 무침 레시피나 이 앞전에 했던 볶음 레시피나 그런 바대기는 꼭 하루 이상 숙성해야 된다는 거 자 사장님 낙지무침 레시피 완성입니다 이따가 맛있게 무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미를 셰프로 만들어 드리는 동해TV의 동해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국 남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서울 종로로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의뢰한 사장님께서 찍은 영상입니다 자 오늘 메뉴는 낙지무침 골뱅이무침 두가지 메뉴를 무칠 건데요 그 무침에 필요한 야채 썰기부터 시작할게요 자 야채는 오이 들어가고요 미나리 들어갑니다 홍고추 들어가고요 무침에 빠질 수 없는 대파 들어가고요 당근 들어갑니다 양배추 들어갑니다 청양고추 들어갑니다 어머나 세상에 깻잎도 들어가네요 양파 기본이죠 기부에다 볼 수 있는 사과 깎기 일단 돌려 보여드릴게요 사과를 돌려서 깎아서 무침에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가짓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아홉 여섯 열까지나 들어가나요 이러한 야채들을 어떻게 썼는가 오이도 썰게요 오이는 먼저 가위를 잘라내줘야 됩니다 왜냐 써서 못 먹어 이거 알겠습니다 오이가위를 잘라내고 오이를 다음으로 쭉 나눈 다음에 어서 쏜다 어서 쏜다는 말은 두께가 2mm 길이가 5,6cm 어서 쏜다는 말입니다 어서 쏜다 오이는 어서 쏜다 오이는 어서 쏜다 오이를 어서 쏜다 오이를 어서 쏜다 이날이는 밑에 부분 이팔이부분 잘라내고 가운데 부분만 길이 미나리 6cm 섬등면에서 쓸거에요 이런 미나리와 무책이 들어가면 향때문에 죽여주죠 미나리 길이 5,6cm 홍모추가 딱따내고요 버섯 썼는데 두께가 4,5mm 길이는 5,6cm 무채을 때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하니까 홍고추는 벗어 쓴다 스텝 여러분은 믹싱볼 하나 주세요 홍고추를 쓸 때는 먼저 흙털을 손으로 이렇게 다 맵니다 벗어 쓴다 홍고추 어서 쓴다 이 야채 다 섞을겁니다 섞을거에요 믹싱물 담아 놓고 섞어서 쓸겁니다 대파는 육장파로 씁니다 육장파 육개량에 들어가는 파 양파 행전해 주세요 길이 역시 6,7cm 길이 큼금하게 쩡파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섞을거에요 다음 당근은 이 앞전 영상에서 볶음 야채 낑은 야채를 써는거와 똑같습니다 먼저 통당근을 넓이 1cm로 썰어서 어서 쏠겁니다 두께 2mm 두께 2mm 다 썰어서 김으로 썰어서 또 합쳐줄거에요 다음 양매추를 4등분 했습니다 4등분을 10을 따주고 그 다음에 너무 두꺼우니까 반 나눈 다음에 이 길이가 넓고 길어요 그래서 반 잘라준 다음에 약간 사선으로 역시 넓이는 1cm 길이는 5cm 역시 무침이니까 야채를 너무 잘게 달아서 할 필요가 없어요 무채을 때 식감이 살아있죠 양고추 넣을게요 다음 청양고추 역시 청양고추도 홍고추와 마찬가지로 먼저 고추를 손으로 따요 따는 다음에 쓸거에요 어떠신 분들은 고추를 쓸 때 여기를요 이렇게 잘라내고 써요 아이고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그래서 먼저 손으로 딱 낸 다음에 그냥 어서 쓴다 역시 어서 쓸 때 보통 고추 하나를 한 4등분 정도 두께가 4mm 나와야 되니까 공기의 마찬가지로 공기의 마찬가지로 또 섞을께요 자 다음은 깻잎 썰께요 깻잎 깻잎을 썰 때는 깻잎을 씻은 다음에 끝을 잘라낼거에요 자 내리고 자 길이를 1cm로 썰어서 윗등이와 아랫등이를 합쳐서 섞어줄거에요 자 다음 양파 양파는 먼저 반 나누고요 양파의 끝을 빼주죠 작가님 편집되죠? 너무 가까이 있으면 화면 가리잖아요 커플을 먹고 그래요 자 양파는 두께가 0.8mm 어머 세상에 양파가 썩었네요 많이 빼냅시다 양파는 0.8cm 양파는 0.8mm 양파를 섞기 전에 먼저 양파를 뜯어서 하나 떠서 스태프는 미신보 큰거 주세요 사각 바구니 큰거 주세요 바구니 파란거 큰거 주세요 양파 섞습니다 자 나머지 마지막으로 사과 넣을게요 사과는 경우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넣으면 더 많이 씁니다 양파가 붙이네요 양파가 붙이네요 자 우리가 르티비 요리 프로그램에 가면은 요리 프로그램에 가면은 사과 돌려깎이 하죠 돌려깎이 한번 해보죠 자 초보자랑은 힘들지만 우리 요리사랑은 이걸 합니다 돌려깎이 사과를 깎아서 사과를 채우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과를 먼저 양쪽으로 5mm 썹니다 양쪽으로 자 그래서 덮어놓고 두께 5mm로 뚝뚝뚝 썩어집니다 사과를 썰어서 여기다 섞지 말고요 그래서 따로 보관할거에요 왜냐하면 얘는 금방 색깔이 변해버리고 상해버리기 때문에 따로 그러니까 무침 골뱅이 무침할 때 바로 집어넣을 거에요 그래서 사과를 뺀 야채를 9가지를 전부 썰어서 섞은 다음에 얘를 밀평통에 담아놓으면은 냉장보관 4인 갑니다 자 우리 잠깐 여기 비춰주세요 자 무침소스 낙지무침 골뱅이무침 야채썰기 완성입니다 자 이 영상은 낙지무침이나 골뱅이무침을 하려면은 소멸을 넣잖아요 소면 맛있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물을 끓어요 물을 끓죠 물이 끓면은 물에다가 소금을 살짝 한꼬치 넣을거에요 그래야 소멸이 맛있답니다 넣고 자 보통 무침의 한적이 있게 이 소멸의 양은 자 우리나라에 잠깐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나라에 옛날 국수가 있는데요 참 맛있더라구요 저도 좀 잘 쓰고있고 우리 가게 좀 쓰고있어요 자 한 적시에 소멸양은 500원짜리 동결하는 일이에요 이 사이즈 500원짜리 동결하는 일 자 쭉 놓고요 그렇고 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비춰주세요 4분 시작 비춰주세요 4분 딱 누르면 됩니다 끌고 나서 4분 끓으면은 기포가 올라올거에요 기포가 올라오면 물을 한 두 번 정도 부어줄거에요 자 물을 붓는 양은 맥주잔으로 반컵정으로 170이죠 170 한번 기포가 올라오면 확 부어줘요 그리고 또 저어줄거에요 이것을 두 번 끓여주세요 끓어서 기포가 올라올 때 그래서 소멸양을 맛있게 삶는 방법은 물이 끓여서 집어넣고 무조건 4분만 끓이면 된다 그리고 기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올 때 물을 두 번 붓고 끓여준다 세 번째 기포가 올라왔을 때는 불을 줄일겁니다 불을 약불로 줄입니다 여러분 알니까 지금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2분 30초 남았는데 끓여줍니다 끓고 오는거 잘 비춰주세요 불의 강도 그 다음에 불도 하나 비춰주세요 불 높이를 맞은거에요 옛날 소멸 잘 찍었죠 소멸 쫄깃쫄깃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4분 동안에 소멸을 쌓인 때는 기다리고 있을 필요없이 그냥 타일만 맞춰놓고 그냥 다른 일을 하고요 보통 주방에서는 닥터 있죠 닥터 닥터 붙여놓고 그냥 시작 탁 눌러주면 됩니다 좀 높네요 탁 눌러주면 됩니다 총 4불 3대 중간에 한 번씩만 다 져야죠 작가님 1분 30초 남았는데 1분 30초는 무슨 얘기를 하죠? 재미있는 소식적 어르신들 뉴머나 미트 같은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작가님 키가 몇이에요? 155요 몸무게는요 다치네요 다치네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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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작가님이요 우리 따님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근데 지금 핸드폰 2개를 가지고 찍고 있어요 영상을 자 1분 남았습니다 솜이 지났어요 솜이 지났어요 앞전에 유튜브에서 소멸삼 때 아 옛날 국수 아 잔치국수 때 소멸삼아 샀잖아 그래서 다 찍어놓고 이제 빠져 그냥 다 펜져버리니까 그렇게 썼지 여기 뭐만 그러는거야 골뱅이무침 낙지무침 만들어요 거기에 쓰는 소멸이에요 자 25초 남았습니다 말도 말고 접기도 말고 끌어서 집어넣고 스타트 4분 많이 삶으면 정확하게 삶아집니다 국수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4분 삶으면 잘 삶아집니다 소멸을 끌게요 소멸을 끌게요 자 소멸이 났습니다 3분입니다 불 끄시고 자 이 소멸을 잠깐 내려오십시오 비쎄십시오 바구에 쏟아 부어서요 흐른 물에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전붓기 스타트가 완전히 짜내져요 짜내져요 짜내서 이 소멸이 안에가 찰 때까지 지금도 소멸이 뜨거워요 완전히 찰때까지 소멸이 차갑니다 차고 나면 여기서 무끼를 완전히 짜낼거에요 자 골뱅이 무침 먼저 하러 들어갈게요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 국민을 주방장으로 만들어 드리는 동해TV의 동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낙지 무침 골뱅이 무침에 들어가는 세팅법과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름이 우수이다 우수이다 우수다이를 모양내는 방법 자 먼저 우수를 반으로 나누고요 반을 딱 포갠 다음에 3분의 1에서 3분의 2쪽으로 넓이 1cm 딱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2cm 잘라줍니다 그리고 손을 두 번 쭉 쭉 잘라줬어요 잘라준걸 그대로 잡는다 하나 두 개를 합쳐요 둘 셋 세번째는 가운데에 넣을거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물을 묻혀서 반대에 물을 묻혀야 됩니다 물을 묻혀서 자 묻힌 접시는 사각접시가 좋습니다 모양이 참 잘 나거든요 예쁘고 그래서 이것을 자 접시 가장자리에 부쳐주고 양배추 채소를 흐뭇을 줄거에요 음식을 줄때는 확실히 꼭지가 살을 줄거에요 자 일단 골뱅이 묻혀서 여기다 담을게요 자 골뱅이 묻힌이 아닌데 야채가 어디서 들어가냐 한번 봐드릴게요 한 접시향 자 어제 야채 썰어놓은거에요 아까 썰어놓은거 자 골뱅이 야채 300g 주면 딱 줍어봅니다 300g 300g 자 사과 썰어놓은거 한 50g나 100g 놓고요 골뱅이 썰어놓은거 놓고요 골뱅이 넣을때 국물을 넣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셰프들은 국물을 넣는데 우리 통해티비의 통해스탄에는 국물을 넣지 않는다는거 그리고 골뱅이는 유동골뱅이 맛있다는거 국물을 넣으세요 친미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면은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친미 한주먹 넣어주시고요 국물을 넣어주시고요 무침다덩이 만든 속성을 해놨어요 참 맛있죠 음 냄새를 보면 시원한 과일향미도 나고요 이것을 어느정도 넣으냐 자 봐볼거에요 이 국자가 가오리국자인데 보십시오 한국자 잔뜩하고 반국자를 더 줄거에요 왜냐면 골뱅이 무침은 소맨하고 확 비벼먹기 때문에 이 양념이 굉장히 진해야됩니다 그래서 자 아까 골뱅이 국물이 다 버렸기 때문에 국물을 뭘로 맞추냐 사이다와 참기름을 줄거에요 그래서 한 접시에 사이다 한스푼 고봉으로 줍니다 참기름 한스푼 사이다 아 참기름 한스푼 사이다는 세스푼 사이다는 세스푼 사이다는 세스푼 자 고봉으로 세스푼 역시 고봉으로 세스푼 한스푼 어떤 현장에 영업작용으로 지저분이 케찹을 넣고 사이다 한팔에 칙 뿌리고 그 다음에 참기름을 칙칙 뿌리고 사이다는 세스푼인게 한팔에 핀 돌리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뭉대는 거 아니라 한 손으로 한 번 두 번 여덟 번만에 끝을 내야 돼요 무침은을 자 보시죠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끝이 됐어요 그래서 골뱅이를 붙여볼 때 골뱅이는 막 버무린다는 게 아니라 여덟 번 만에 끝난다는 거 그래서 많지도 않은 골뱅이지만 가슴을 빼요 올려줄게요 먼저 골뱅이를 밟고 이렇게 음식을 줄대로 음식이 크지매답니다 높이로 몰라야 되고요 골뱅이 남아있는 거 제일 위로 올릴 거예요 이렇게 첫 단계 완성이 됐어요 이것을 갖다가 소면을 양쪽으로 줄 거예요 홍, 청양고추 갖다 주세요 소면을 줄 때는 소면을 잡아서 길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둘 몰아줄 거예요 몰아줄 거예요 소면은 두 군데를 줍니다 두 군데를 줍니다 그대로 양쪽으로 하나 흑임자 갖다 주세요 흑임자 평iada 톡괴도 갖다 주세요 고추를 통으로 1cm 썰어서 섞은 다음에 가운데서 올려줄 거예요 마지막 타 소면 위에는 흑임자 하얀색이니까 wishes 골뱅이 위에는 그리고 통깨 그리고 모양을 보면요 모양을 보십시오 모양을 보면 이렇게 우수이다 양배추 썰어놓은거 소면 근데 한쪽이 비었습니다 한쪽 한쪽이 비는 것을 만약 파슬리가 있을 경우는 파슬리 없을 경우는 쑥갓 쑥갓을 놓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일식 일식다른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초생각 이런 것도 고명입니다 같이 곁들어 놓은다고 그 다음에 피클 캔에 있는 피클 슬라이스 같이 주는거에요 이렇게 넣고 쑥갓 위에도 낙지 고축은 한식적인 메뉴이기 때문에 홍고추를 어 썰어서 탁기줄거에요 쑥갓에 올려줄거에요 자 이런식으로 보면은 낙지 무침을 보면은 호면 두쪽 고면 한쪽 장식한쪽 우수삼쪽으로 해서 모양이 참 잘납니다 자 낙지 무침 완성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고추냉이 3